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러는데 서프라이즈 실적은 발표하면 표현을 작살나는구나 서프라이즈 하면 서프라이즈 한대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만 놓고 보면 그러게요 제가 반도체 애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것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추정치가 7조원 정도 6.8조 6.5에서 6.8조였고 여기에다가 9천억의 일회성 이익을 넣어서 1조 정도 빼면 약간 좋은 거죠 약간 좋은 거고 8조 천억이 나왔는데 8조 천억이니까 약간 좋은 거죠 원래 일회성 비용을 빼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출액 추정치 자체는 예상치보다 약간 좋았어요 약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라고 약간 좋았다 지금 약간 좋은 정도의 삼성전자 실적인데 어제 2.6% 튀었잖아요 네 고작 제자료 다시 왔어요 그 영향이에요 사실 그래도 실적 그래도 웬만큼 나왔으니까 LG전자 LG전자 실적 잘 나왔죠 매출은 예상 하위였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뭔가 나오잖아요 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어저께 거의 4.7% 4.8% 뛰었어요 실적 개선 기대 때문에 그러면 다시 다 제자리로 갖다 놨다는 말씀이시나요? 그냥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적 나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튀어? 아니죠 실적 나쁜 거 알고 있는데 정말 실적이 나쁘게 나와 그건 빠져요 예예예 그런 상황들이 얼마 전에 지난 4월달 5월달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예상치료를 하위하면 나쁜 줄 알고 있었어 그다음에 2분기는 더 나쁠 거야 그런데 3분기부터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쁘게 나와도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1분기에는 그랬는데 1분기에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오면 그럴 줄 알고 있었어 하면서 빠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이미 많은 부분들에 반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라기보다는 이미 선반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의 흐름도 낙관적이지가 않죠 삼성전자 일단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가격이라든지 수요단이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개선될 수도 있는데 수요는 아직 부확실하죠 수요가 나중에 경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컨퍼런스 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투자 전략이나 시황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이쪽만 계속 보는 세트앤널들이 정확한 거라서 그럼 내일 또 LG전자 3,4전자 쭉 나오겠네요 좀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자료들이 나오니까 그거 뒤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애널리스트 분이 있는데 잘 하겠죠 내일 아마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어제 밀중 씨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강세 요인은 별거 없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고 중국 증시가 일단은 다 끌어올린 거죠 더 좋았던 내용은 뭐냐면 개별 기업들 그러니까 넷플릭스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는데 그 안에 이제 보고서 내용에서 야 스트리밍 회사들이 좋대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디즈니, 컨퀘스트, 아마존, 애플 이렇게 같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업체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 상상 조정을 했어요 곤바더스가 이유가 뭐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청바지잖아요 언택트 그러니까 청바지를 많이 산대요 그게 이유가 뭐일까? 안 돌아다니니까 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리바이스 같은 청바지 업체들이 많이 이제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온라인 판매가 엄청 증가해요 그 다음에 안에 그 온라인 판매 자체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요 리바이스?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답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가 언택트 때문에 엄청 좋대라고 하니까 사이버 결제 쪽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결제를 부르니까 아마존 아마존은 두 개가 겹쳤죠 그러면서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았다는 얘기네요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악재성 재료를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요 그게 이제 유동성의 무서움이죠 하나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의 무서움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종목들 몇 개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몇몇 종목이 끌어올린 거네요 대형주들이 다 끌어올린 거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연간 매출이 천억 달러랍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050달러에서 1500달러로 50% 가까이로 올립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폭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종들도 2025년도에 매출액 천억이래 천억 달러래 하면서 같이 폭등합니다 그렇죠 그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동성을 자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안 나오면 이 흐름은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런데 그 끝은 누가 모르죠 몰라요 팀장에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맨날 빠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속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가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선전시 선전시 쪽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자동차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경제 재개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0.1% 정도 상속 출발을 했다가 2% 가까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매물이 쏟아져요 거의 보악까지 빠졌다가 다시 거의 2%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보악까지 빠졌다가 그런데 이제 심천지수는 3% 뛰입니다 기술주의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같이 동행한 거네요 그러면 테슬라 관련주들이 6%, 7%씩 폭등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장 부품이나 전자기기, 전자정보 이런 쪽들이 한 6, 7%씩 폭등을 하면서 심천지수는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상해종학 같은 경우는 URL은 막 큰 폭의 흔들림 뭐냐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URL은 흔들리는 폭이 너무 컸고요 이제 문제는 중국 증시가 그렇게 변동서를 키워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은 뭐가 있었냐면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갑자기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요인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나쁜 것만 찾고 있죠 제가 그러고 있는 도중에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5천 명 계속 5만 대예요 어제 트럼프가 그 얘기했죠 지난번 이제 뭐냐 독립기념일 연설에서는 뭐 99%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라고 하고 어저께는 또 뭐 코로나 그거는 우리가 검사진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3학년은 오히려 30 몇 프로 줄고 있어 라고 한 거 그랬는데 그 뒤로 곧바로 이제 다 곳곳에 의료 관계자들이 미국은 자유낙하하고 있고 지금 큰일 났다 조만간에 이제 이게 초기에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고 이런 식의 막 트럼프로 또 욕하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매물이 나오고 중국 증시도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약보합으로 이때까지는 빠집니다 근데 5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 중국 증시의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지금 현재 1% 정도 상승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 자체가 지금 0.5% 0.6% 정도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한때 1% 넘게 하락을 하는 등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1%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이 1% 정도의 약세 마감을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탁의 경우도 0.17%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 삼성원자 SK하이닉스 각각 2.7% 1.4% 정도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강세를 보이는 두 종목 시총 위에서는 이 종목이 눈에 띕니다 카카오 어제 30만원 넘겼고요 오늘 31만원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때문에 포스코가 2%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부양정책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쪽에 영향을 안 받았나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화학주도 움직이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삼성원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술주의 하락이 코스피의 지수를 좀 누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러고 왜 리바이스가 갑자기 잘 팔렸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필라코리아 같아요 예전의 브랜드인데 다시 젊은 세대에게 각광받는 그런 브랜드로 좀 살아났네요 그러면서 많이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언택트 집에만 있으니까 맨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해서 저도 맨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잠깐 저희들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